안녕하세요 화면의 평원을 달리는 이 유니콘이란 동물을 강조하는 비네팅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니콘이란 이 동물을 지금 현재 비네팅 효과를 적용해서 가장자리 테두리를 금게 하고 이 달리는 유니콘을 강조하는 이런 기법이 비네팅 효과입니다. 인물이죠. 이 인물을 이와 같이 비네팅 효과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인물은 두드러지게 보이고 주변 테두리를 금게 해서 쉐이드로 아주 멋지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비네팅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키네팅 마스터에서 비네팅 효과 적용하는 방법 두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키네팅 마스터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제일 위에 새 프로젝트 여기 있죠.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여기에서 하단에 만들겠죠. 이 만들기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비네팅, 비네팅 효과를 적용할 기본적인 자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절개찾기에서 동거해 놓는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 터치에서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바탕의 평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평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제가 엑셀을 터치해서 닫았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이게 프리하면 이와 같은 평원입니다. 이것은 자기 상황에 맞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을 저는 복사를 해서 터치를 해서 지금 현재 타임레인에서 이것을 터치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위에 있는 3점을 터치해서 좀 복제를 하겠어요. 3점을 터치해서 복사라고 했죠. 여기 복사 제일 위에 복사라고 했죠. 이것을 터치해서 두 분 정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아까 보여준 그 유니콘 동물 말처럼 생겼으면서 머리에 뿌리 하나 달린 일각수 동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이든지 가져와서 비네트 효과를 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 PIP로 해야 되죠. 이 평원에다가 그걸 동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PIP로 해야 되는 게 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를 하겠어요. 터치해서 여기에 미디어라고 했죠. 미디어 이것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동물을 역시 절개찾기에 제가 등록해놨어요. 절개찾기에 등록하는 반복은 과거에 강어를 올린 적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절개찾기 터치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 일각수 유니콘 동물이 여기 있죠. 이것을 푹 출석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면에 보면 크로마키 색깔로 되어 있죠. 배경이 이 배경 색깔을 없애버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크로마키라고 여기 있죠. 크로마키라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적용의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그대를 두면 이 유니콘 동물이 좀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28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50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50%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도 50% 위에도 50%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화면이 크로마키된 이 화면이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동물의 크기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정합니다.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화살표 있죠. 뒤로의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나왔습니다.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하면 이와 같이 유니콘이라는 이 동물이 병원을 달리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비네트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타임라인의 위쪽에 있는 평온 영상이 있죠.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첫 번째 비네트 효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터치하면 오른쪽에 보면 메뉴가 쫙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비네트 효과 비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비네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금게 보이죠.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렇게 타임라인의 첫째 사진이나 영상을 터치해서 이 비네트라는 메뉴를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이 비네트를 설정을 하면 조절이 안 돼요. 비네트를 강하게 약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인데 가볍게 이렇게 비네트 효과를 늘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해지를 하겠습니다. 해지를 해서 다시 비네트 효과를 진짜 비네트 효과를 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 효과라고 있죠. 효과 에펙스 이펙트 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펙트를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비네트라는 이것을 다운받아 놨어요. 다운받아 놨어요. 그래서 이 비네트를 다운받아 들면 뭘 하느냐면요. 이것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기어집 있죠. 에세스도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효과라고 저 위에 나오죠. 효과 효과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아마 그 비네터가 이 마스크에 있을 겁니다. 마스크 터치해 볼게요. 마스크 터치하면 비네터가 없네요. 렌저 터치해 볼게요. 렌저 터치하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렌즈를 터치하니까 비네터이겠죠. 효과에서 렌저의 비네터 이것을 다운받았어요. 이거 터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됨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다운받지 않았다면 다운로드 라는 글자가 뜰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겠죠. 뒤로 가기 위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네트라는 이것을 적용시켜 볼게요. 효과의 비네트입니다. 효과의 비네트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 비네트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조절점이 있어요. 조절점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터치해서 자 이것을 터치해서 크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화면을 조절합니다. 이동 이동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화면을 이렇게 이동해서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서의 비네트는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당히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위에 보면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 효과는 글자를 이제는 터치하면 안 돼요. 잘 안 되고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이와 같이 비네트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와 같이 잘 됐죠. 자 여기에서 이 유니콘 영상은 말고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아까 보여준 그 사진이 인물화를 비네트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삭제를 하겠어요. 삭제해 버리고 여 위에 있는 이것도 삭제해 버리고 여기에 흰 바탕을 가져오고 있어요. 미디에서 자 이거 터치하고 여기서 이미지 SS에서 흰색의 바탕색을 가져왔습니다. 흰색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에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 터치하고 즐겨찾기 터치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것을 비네트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어요. 요거 비네트 효과 적용시켜 보겠어요. 자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비네트 효과를 적용하려면요. 이 흰색을 첫번째 비네트 효과는 흰색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타임라인의 첫번째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비네트 효과 있죠. 비네트 효과 아까 설명했죠. 첫번째 비네트 효과 적용시켜 볼게요. 툭 터치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비네트 효과가 적용되는데 좀 약하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이건 해제하겠습니다. 뒤로 빠져나가겠어요. 두번째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 효과를 터치합니다. 효과 FX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비네트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오른쪽에 비네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조절점이 있죠. 이 조절점을 늘립니다. 이렇게 같이 크게 늘려줘요. 늘리고 가운데 눌려서 이렇게 가운데 가져옵니다.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좀 더 늘렸어요. 늘리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보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비네트 효과가 인물하에 인물에 인물 사진에 비네트 효과가 멋지게 적용이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비네트 효과를 비네트 폼 비네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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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